아 아 아 아 아 평생을 일밖에 모르고 살아온 당신 셀프 보상 하실 차례입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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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시 반부터 5시까지 근데 요일마다 달라요 금 토 일은 9시 반에서 5시까지 하고 어 1시간동안 브레이크 타임 하고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금 토 일 3일은 그렇게 하는데 나머지 평일은 아침 9시부터 5시면 모든 게 끝이 납니다 온천물은 요 위쪽 산에서 창 밖으로 보이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저장했다가 이렇게 내려보내 주는 건데요 이게 천연 온천 입니다 거기다 낙스를 많이 타긴 했는데 한번 하고 나면 자 피부가 싹 제 아내가 수영장 들어간은 별로 안좋아하는데 온천에는 들어가는거 좋아해 가지고 거겠지 그 그림 처음에 이거 지금 하나 세 너무 좋습니다. 너무 좋다고. 너무 좋아요.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는 구입한 시간에 너무 좋아요. 우리 둘 밖에 없어요. 오늘 어저께가 레이퍼데이 연구가 끝나고 오늘 화요일 2강들이나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. 어저께 저녁에 다 방문을 못하고 그나마 여기는 9월 2일부터 오픈을 해가지고 레이퍼데이 연구 때 깐짝했다가 연구 마지막 날 전부 다 들어가 버리고 어저께 어마어마하게 넓은 캠핑장에서 이게 둘밖에 없었어요. 저희 부분만 있었고 좀 무섭더라고요. 근데 온천에 와보니까 아무도 없고 하니까 얼마나 온천원도 깨끗하고 좋은 분인가요.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락스는 락스만 더 좀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거기 이게 우리 교육 같은데 오래번 그 저 우리 캠핑 캠핑장 공부를 하고 있었잖아요. 거기도 나쁘지 않나요? lining 나 Пр Chairman Give me the program LA서 아무래도 가까운 곳은 여기가 최선인 것 같아요. 기 Saxonが 가까운전 납 ciel 이렇게 깨끗하고 Edit mi 여기서 조금 이따가 공장으로 가서 몸을 몸을 씹힌 다음에 그 다음에 샤워하고 지구로 돌아갈 겁니다 이제 야오토어에 있는 수영장입니다 여기는 들어갈 때 씹고 갈 수 있는 샤워시설입니다 뜨거운 날도 물 온도가 시원할 만큼 차가워요 아주 차갑진 않고 제 안에는 또 추위를 잘 타 가지고 춥다 그러더라고 또 차가워 차가워 차가워? 높은 데에서 일로 몰려왔다 엄마 이거 매미 아니야? 이거 매미 아니야? 뭐야? 안오네 나방같이 아 매미는 안왔어 차가워 아 시원해 어우 어 차가워 어 차가워 어 어 차가워 상당히 뜨겁거든요 이 근처가 그래도 그래도 그 뜨거운 날에도 시원하다는 걸 느낄 정도로 물이 차갑습니다 한번 싹 들어갔다 나와 안오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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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